손발톱 케어 솔루션, 네일 클리닉 레이저 손발의 수많은 유해균은 무좀을 유발하며 손발톱을 갈라지게 하고 변색시킵니다 살균 효과가 탁월한 클리닉 레이저의 블루라이트 파장은 자극 없이 손발톱 치료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LED 광치료 접촉식 클리닉 레이저는 파장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유해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고 무좀 치료, 갈라짐, 변색을 케어해 줍니다 네일 클리닉 레이저는 작고 가벼운 원터치 방식이며 하루 한두 번 꾸준한 사용으로 무좀 치료와 손발톱 변형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집에서 쉽고 편하게 손발톱을 치료 관리하세요 블루라이트 LED 케어, 네일 클리닉 레이저, BS 케어